가요 인생 단세기 그러나 여전히 건강한 모습이 후배들에게 기간되는 분이시죠 빨간 분유아가씨의 나미래씨입니다 소송선로설 길에 바람가 더 받으시네 또 또 또 또 또 또 또 그 소리 어디에나 시나 한 번쯤 뒤올다 본망도 없네 한 번만 하나 둘째 아래시 많은 아가씨 혼자서 가네 오시리 어디라지나 지금 죽은 사람 한나도 없네 또 혼자 하나가 새어 가르치 많은 아가씨로 죽어가네